뽕브르 안녕하세요 여러분 2018년 유튜브 팬패스트 키즈 페스티벌이 이번에 2월 24일 올림픽공원 SK 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리는 걸 여러분들 모두 아시죠? 이번에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두근두근 되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유튜버 분들이 여러분들을 만족시키고 즐겁게 해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게임이나 이벤트 아니면 선물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월 24일날 여러분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티켓이 있어야 되는데요 바로 티켓은 아래에 댓글에 보이는 인터파크에 있는 곳에서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초대권을 무려 20장이나 무려 20장이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로 이메일 주소랑 성함을 써주시면 제가 랜덤으로 추첨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초대권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월 24일 여러분들 많이 많이 놀러오시고요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